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터의과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소 화사시 스콜피언 네번째 타워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 돌아볼게요. 자, 역시 이번에 미리 세팅을 해놨었고요. 어, 좀 조금 생소한 팀일 수도 있겠는데, 네, 처음으로 조합을 해보는 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의 신 버프가 엄청나죠?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아주 순조롭게 오 4초 오 대단하네요 네 세번째 탄 들어갑니다 네 지금 세번째 탄 끝났죠 자 상태의 이상이 걸렸습니다 네번째 판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빨아들입니다 라는 얘기죠 흡혈기니까 흡혈기가 하는 것은 피를 빨아서 기력을 회복하거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력이 아니라 기력 그 힘 에너지를 되찾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네번째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기력으로 완료했습니다. 자 네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보상으로 영혼 5개를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 진행 들어갈게요. 아우 역시 네 좋습니다. 자 편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이슨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슨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판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번째판 완료 했습니다. 네 오늘 보상도 받았네요. 자 일곱번째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번째판 완료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 나 왜이러지 네 여덟번째판 네 댐프닝 파워 제네 레이스 아라 슬로워레이트 자 댐프닝은 어딘가 제가 뭐 빠진 것처럼 이제 기력이 이제 쫙 이제 힘 빠진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되게 약화됐다는 건데 기력이 조금 이제 느린 속도로 생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생성되는 속도보다 좀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했고요. 자 네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혼 10개를 얻었습니다. 자 아홉번째 들어갑니다. 네 별 효과 없었죠. 자 열 번째 들어갑니다. 아홉버워 rupees 다운ock 해 자 이렇게 10번째 완료 했습니다 자 편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1.6 버전 애들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들어갑니다 자 12번째 마지막 타안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마지막이라고 갑자기 실언을 해서 네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off balance는 균형이 깨졌다라는 얘기죠 균형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off라고 한다면은 뭐가 꺼지 뭐 on and off라고 하면은 뭐 어디가 뭐 전원같은게 이게 꺼지거나 켜지거나 꺼지거나인데 이제 off라고 하면은 뭔가가 나간거에요 뭔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균형이 지금 나갔다라는거 하는건데 이게 뭔가가 벗어난 off 그러니까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웃이랑 off랑 그러니까 off off하고 뭐가 있는거면은 아웃 그러니까 뭔가 벗어났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자 그 방심하는 상태에서 지금 팀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이 나간거구요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2번째 판 들어갑니다 아웃라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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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판 완료했습니다. 자, 4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카드팩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누가 나올까요? 자, 특수비 필요 없는 거 이미 다 채웠고요. 다 채웠습니다. 캔시가 나왔네요. 어, 지난번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골드 애들이 좀 나오더니 어, 이번에는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4번째 타워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5번째, 마지막 타워를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